YG가 다시 신명호에게 건네줬습니다 이승현이 YG를 마크하는 과정 밀고 들어가면서 2점 깨끗합니다 신청이 되지 않았어요 신명호 선수가 조금 자신이 없었는지 그냥 진행을 하네요 이 선수는 자신이 있군요 최진수의 득점입니다 자 바스트에서는 지금 송창룡을 마크하고 있고요 송교창 오른쪽 파고 들면서 빠르네요 득점 이 선수가 최연수와 올스타 선수입니다 선수에게 중요한 에너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인바운드 패스 그리고 빠른 레이업 득점 헌력 지금은 김지우 선수의 공격전환 KCC YG 레이업 부드럽습니다 외곽에서 신명호 잡았습니다 YG 네 잘 움직여주죠 송창룡 바스트에서 앞에 두고 스텝백 그리고 두 점 깨끗합니다 송창룡 선수가 수비를 상당히 잘해주기 때문에 노민 이승현 오늘은 무득점 없습니다 네 벌써 득점을 했네요 네 저는 계속 2대2 상황에서 어 아 바센 이번에 깔끔합니다 4분 10여초가 남았습니다 김지우 선수가 저는 상황에서 잘 안 놓치는데 어 수만 해지면 안 들어가네요 아 팬투표로 올스타베스 5의 꽃핀 김지우 선수고요 석점 바스트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네 YG 선수의 패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최선수 선수가 빨리 지금 경기 감각을 찾아야겠네요 예 자 골밑으로 빠른 움직임 아 좋아요 이제 1쿼터로 35초 남았습니다 김동호 이승현 라이언스가 마크합니다 시간을 체크했고 포스톱 시도 스텝백 2회 두 점 아 아 더블팀 마우스 패스 그러나 터너벅 이제는 9초가 남았습니다 김동호 자리를 잡는 이승현이고요 허일영 네 아직까지 그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예 2초 남은 상황 터프샷을 김동호가 성공해냈습니다 지금은 왼쪽이 YG인데요 돌파하는 이현민 플로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승현 속도를 높이는 이승현입니다 허일영 걸었죠 와이드 오픈 최진수 4점 성공 리바운드 한셋 빠르게 스피드업 이후에 투스텝 더블클러치 들어가지 않았어요 키빈 북백 플레이 이승현 네 다울까지 추가자유투 4점 플레이 완성 네 아까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이어지고 있는 KCC입니다 더블팀 이번에 YG 쪽이에요 어렵게 패스를 건냅니다 정면 김지우 투입 효과를 이렇게 봤습니다 세계에 그냥 쳐내는 최진수 스틸 성공 3대1 아웃넘버 최진수 직장 오른선대형 성공 4분 40초 남았습니다 이승현 골밑 투입 맞셋 포스터브 시도 탄력있게 2점 올려놓습니다 골밑 투입입니다 뒤쪽에서 스틸 시도 이겨내고 있는 라이언스 와이즈 스피드 무버 이승현의 완벽한 볼락 시작 하지만 김지우가 본을 잡아왔습니다 3점 성공 분주합니다 KCC는 팀파울에 걸린 상황 오리온은 팀파울 3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완벽히 속였고 돌파 이후에 패스아웃 3점 승현 스톱 더블팀 송교창 직접 돌파 선택 왼손 내역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더도 송교창이 잘 잡았어요 그리고 풋백 플레이는 빗나갑니다 또 한 번의 공격 리바운더 라이언스 2마저 빗나갔어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와이즈 두 번의 폭불이크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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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갑니다 현민 선수랑 라이언스 선수가 좀 잘 안 맞았어요 두 선수 모두 빠져있는 KCC입니다 작전 시간 이후에 어떤 모습일지요 와이즈 바우스 패스 신명호가 투입됐는데 빠르게 레업을 올려놓았습니다 감독이 지원했고요 14득점 올렸습니다 투입된 문태종이에요 골 밑 장재석의 도티 그런 점을 집요하게 오늘 오리온이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격차는 39대 24입니다 엘리오 프라이 성공 아 좋아요 팀도 빠르게 합포포트를 건너왔습니다 일단은 그 리듬이 김지우 선수에게까지는 전달되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역시 또 한 번 문태종의 투입 김지우 거박합니다 포스트업 밀고 들어가면서 두 점 성공 문태종 쉽게 하죠 문태종은 이렇게 계속 오리온은 매치업상에 약점을 파고 드는데 KHC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신장 차이가 있을 때는 더블팀을 들어간다든지 방법을 찾으면 반대편 이런 패스가 필요했는데 송창영의 석 점은 빗나가고 많았습니다 지금 패스도 사실 잘 갔더라면 송창영 선수가 더 쏘기가 쉬웠거든요 예 바세 파고 들면서 오른손 내 앞 득점 43대 28 바우스페러스 와이즈 두 명 사이 폰팩으로 이승현을 속였고 두 점을 올려놓았습니다 네 와이즈 선수는 잘해주네요 전화 쏘지 않았습니다 헐려 옆으로 빗나갔어요 이승현의 투지 있는 플라이 공격권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페이트존에서 뱅크샷 헐려 김동우경 슛습니다 네 오리온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고 이제는 이승현이 와이즈를 낙하는데요 이현 석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게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림을 몇 차례 건드리고 나왔습니다 최진수 선수는 김선신 아나운서의 멘트 이후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득점에 비례했고요 리바운드도 늘어났습니다 이승현 성렬 석 점 빌었어요 리바운드 바세 패스 리바운드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오리온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걸 안 하게 되면 경기를 이길 수가 없죠 네 최진수 신이 나왔습니다 석 점포 네 확실히 이제는 뭔가 있죠 말이 있어서 그렇죠 끝나면 도망가신 것 같지 못했습니다 최진수 선수도 곧바로 찾아오겠다고 인사를 했고요 다음에서 임정옥 석 점포 KCC 역시 득점원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와이즈 한 번에 펑크 페이크 두 점 어렵게 성공 선택 와이즈 그럼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돌파 시도 와이즈 역시 수비벽이 높아요 코너 쪽 파고 드는 송교창 득점 인정 상대 반칙 장교석의 반칙 장교석 선수가 송교창 이렇게 장교석도 위치를 잡아주고 포스트업을 해주면서 이승현 선수의 휴식을 또 주고 있는 오리온이고요 김동욱 오른쪽을 파고들면서 패스를 거냅니다 엘리어 플레이 일어나 빙글돌아 나옵니다 마지막 순간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빠르게 노루패스 뱅크석 김지우의 마무리 통창룡의 어시스트입니다 네 레인지 선수 그냥 보더라도 편해 보이잖아요 네 그만큼 동료들이 잘 해주기 때문에 아 좋아요 최진수의 6등 어시스트의 주인공은 김동욱 선수입니다 네 최진수 선수 기분이 좋죠 지금 분명 경기 끝나고 현주아 위원을 찾아올 것 같고요 16득점째를 올렸습니다 월민 패스를 건넸고 와이즈의 2점 예 잘 안 됐죠 아 어진 장면이 나왔네요 바셋의 스크린도 한 몫으로 했었고요 그렇죠 다 났습니다 전환 리바운드 오리현이 지켜냅니다 바셋 파고들리면서 나의 선거 오펜스 리바운드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문태종 김지우가 자리성 아 슛 동작 이전이고요 지금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네 미리 파울을 불었기 때는 아니죠 이승현 선수가 저를 필요가 없거든요 예 지금 볼과는 상관없는 위치에서의 김지우의 반칙이었고요 아 네 아마 비디오를 보고서 아 정전이 됐습니다 네네 이승현 선수의 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비디오도 기호가 투입됐습니다 김동욱 스크린 플레이 이승현 1분 안쪽으로 들어온 3쿼터예요 문태종이 뜹니다 3점 정확한 문태종 여지없습니다 한 번 공격에 6점 정도를 할 만큼 와이즈 3점은 모두 3쿼터 실패하고 있는 KCC고요 2점은 성공해내는 와이즈입니다 그래서 와이즈 선수를 끌어내면서 다른 선수들 찬스를 좀 잘 만들어주죠 선정규 이승현에게 밀고 들어가면서 3명 사이 패스아웃 문태종 다시 이승현 달려누고 있어요 와이즈 코너 쪽으로 전개합니다 신명호 성교창 3명 사이 패스아웃 송창렬 석점포 김동욱에게 이승현의 스크린 플레이 정주홍 외곽에서 라인을 밟고 2점을 성공했습니다 자 클럽 4초 와이즈의 스틸 달려갑니다 와이즈 정재홍 앞에서 자 그런데 5패스 파울에 5패스 파울 속동 기회를 맞이한 와이즈가 오히려 파울을 범했습니다 전정규 정재홍 바스텟 없이 국내 선수 5명의 뛰고 있는 오리온이고요 샤클락 3초 2초 김동욱 이승현 버저비터 성공 오늘 꽉꽉 채워서 24점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와이즈의 빠른 2점 시도를 빗나갔습니다 2반대 신명호 최승욱 섭정 하면서 좀 접수를 좁혀야겠죠 파울 지금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승현이 넘어진 상황 조금 경기를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니폼을 완전히 잡네 이 상황이었군요 이승현은 상대로 와이즈의 조금 짜증 섞인 반응이 있었고 결국 심판이 포착을 했습니다 이럴만한 이 눈빛을 연출할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KCC 역시 이제는 5명의 국내 선수가 뛰고 있고 라이언스를 투입하지 않는 최승인 감독이에요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잘 보여주네요 정재홍 3점 성공 KCC에게는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해 보시나요 송창룡 3점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발란이 잘 안 맞는 것 같죠 예 아는편은 말씀해 주신대요 오늘도 라이언스라도 부지를 다 있고요 맨크자 특점 전정규 선수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오리온은 다 장재석입니다 네 뭐 불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비틀전 종부족 패배를 경험했던 오리온인데요 또 한 번의 엘리옴 플레이 특점 이번엔 장재석이 성공해 줬습니다 정면 송창룡 페인트존에서 부정 시도 맨크자 송창룡 선수다요 네 장재석 여의치 않아요 노승준을 한패드 2점 허량 함께 성공합니다 송교창의 리바운드를 추가합니다 2분 남은 상황 그대로 레이아업 득점 장교석은 좀 더 많은 활약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분도 직접 코스트리도 코스트를 통해서 레업까지 장재석이 득점을 추가합니다 이번만큼 실패했던 장재석이고요 송창룡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빠르게 레이아업 코스트들이 고른 활약을 펼쳐준 고향오리온이 이대로 승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바세스에서도 득점을 잘 해줬고 장제석에서도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해줬습니다. 최종 스컵 84 대 65 오리온이 4라운드 바로 KCC와의 맞대결 헤인저 없이 승리를 거뒀습니다.